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망고비제이 우리가 사촌기 때 신나게 깜빡한 머리를 맞춰서 롱몬스티 포장을 돌아서 지연을 맞춰서 저희 아가타가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쇠로그룹에도 윗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조의 사과를 쉬어다니 쪼록 잠시만 함께 준비해드려 하겠습니다. 저도 롱몬스티에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